둘, 셋! 안녕하세요! 엘기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엘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잇지님들의 새로운 신곡이 나왔다고 해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으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이제 마피아 인 더 모닝 감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뻐 이뻐 완전 재활핏으로 나 왜 소름 돋지? 좋아! 좋아! 야 노래 좋아! 예쁘다! 와 진짜 멋있다! 너무 좋아! 무릎 마담 나겠는데 저거? 나도 이번에 컨셉 좋다! 나도! 딱이었어! 어머! 좋아! 와! 좋아! 화장 봤어! 좋아! 아 진짜 예쁘다! 누나 너무 잘하는데? 누나 너무 잘하는데? 아 진짜 예진은 항상 레전드다! 아 저 머리 진짜 예쁜 것 같아! 저기가 킬링인가? 너무 좋은데? 아 노래 좋다! 아주 물성있다! 댐 거 있겠지? 있지 않을까요? 절대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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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노래가 너무 내 취향인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오 뭐야! 오! 오! 소름 돋았어요 방금! 너무 내 취향인데? 오! 뭐야! 와 진짜 미쳤다! 안무 뭐야? 엔딩까지 다시 보는 걸로 너무 좋다 응 최근에 나온 3,4 걸그룹 컨셉을 다 합친 느낌 YG, SMC 다 합친 느낌 근데 완전 JRP 같아 완전 JRP 같아 완전 JRP 같아 오 취향 적용이야 나는 좋아 저도 완전 좋아 잇지님들이 이런 컨셉을 했었나요 엄청 그런 느낌인데요 이 정도로 매운맛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잇지가 밝은 곡 위주, 신나는 곡 위주의 노래를 하다보니까 예상은 못했는데 멤버들의 표정이 너무 좋아서 몰입해서 봤습니다 저는 잇지가 나왔던 곡들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잇지의 확실한 색깔을 찾은 느낌 이래서 되게 멋있는 노래 요즘은 다 멋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나 좋아 여덕들 이렇게 모으려면 나 너무 좋아 팬이에요 이게 컴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와 이게 춤도 춤이고 노래도 노래지만 리모가 나올 때마다 점점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쁜데요 그냥 안무 보고 굉장히 인정한 충격을 받았고요 남자 버전 할만한데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버전 여기까지 이렇게 오늘 잇지의 뮤비 리액션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AB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B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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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